부산시가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를 향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는 5년간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국비를 포함 1,500억 원을 투입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번 용역은 국제관광도시 기본 구상과 관광시장 분석, 사업계획 등을 과제로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백스코 제3전시상 시설 확충 등이 관광 마이스업계 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